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오늘의 마사지 하이라이트. 줄기세포 배양액이 피부에 미세하게 분사되네, 이 느낌. 막 수령장에서 물 맞는 거. 아! 그냥 김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렇잖아요.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는 것처럼. 이런 게 하는 순간 진짜 예뻐질 것 같은 기분에 마음도 업이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. 네 명이서 저렇게 나란히 누워있으니 정말 볼만하다. 그래도 예뻐지기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. 자, 이제 누가 더 어려졌는지 확인해볼까? 아 아까 완전히 어떡해. 이 광이 너무 맘에 들어 지금. 미모 원정대 스토리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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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언